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바람을 피운 남편이 뱉은 말이죠. 분노 유발 명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드라마 속 아내 지선우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준영이 얼굴 볼 생각 하지마. 그 후 두 사람은 양육권을 두고 다툼을 벌였죠. 정말 아내는 바람 피운 남편이 자녀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저도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할 때 다들 온 국민 아내들이 부들부들 떠셨죠. 정말로 지선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혼인관계가 해체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자녀와의 관계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양육권을 바람피운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면접교섭까지 배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폭행이 있고 거의 뭐 지선우가 죽은 줄 알았잖아요. 저희가 폭행이 정도가 심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아이가 굉장히 좀 충격이 심했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뭔가 제한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을 하는데요. 보통은 기간을 정해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한 게 아니고 법원이 봐서 이러한 폭력성이 이례성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치료 가능성 뭐 이런 부분 반성해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일정 정도의 기한을 정해서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법원은 가능하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이를 우선해서 아이에게는 어떻더라도 부모가 양쪽이 다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인데 이제 이럴 때 아이가 적극적으로 그 부모님을 보기 싫어한다. 이런 내용을 또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고 했을 경우에 의사표현을 법원에 하면 또 이럴 경우에 제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수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수현 변호사입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가사사건에 경력이 많은 변호사님이셔서 아닙니다. 오늘은 이혼 사례를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혼 상담이 좀 늘었나요? 줄었나요?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늘어져서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거리 두기 때문에 상담도 법원 못 가고 하니까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를 세워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통계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 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 애들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추석 명절도 지났죠.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은데 가족들은 좀 붙어있으면 싸웁니다. 가정들 거리 두기 때문에 엄마든 아빠든 애들하고 오래 붙어있으면 싸움나고요. 그럼 불똥이 또 딴 데 튀어가지고 결국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상담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왕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까지는 좀 는 것 같다. 명절 지나면 이혼 상담이 느는 것도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40년 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집에서 부업도 하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살림도 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 모두 장성해 큰아이는 결혼도 했죠.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국민연금과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성격 때문에 결혼생활 내내 무시당하고 숨죽인 채 살았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폭력까지 휘둘러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남편에게 이제 따로 살자고 했더니 남편이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집은 결혼하고 20년 동안 월세 전세로 수도 없이 이사를 하다가 겨우 마련한 하나뿐인 제 집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집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면서 저에겐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집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네, 결혼 40년 차 황혼 이혼을 준비 중인 아내 사연이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먼저 어떤가요?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폭력,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도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하실 정도니까 이혼 사유는 크게 입증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참 이거 입증할 만한 증거를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법원이 보고 판단을 하나요? 이게 사실 증거로 남기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폭력 같은 경우는 입증 자료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는 자녀들 진술을 듣고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니까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 이 한마디 상징성이 이거 뭐 다 가부장적, 권위적 증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흔히 있습니다. 집이 하나밖에 없을 때 이혼하시는 부부 사이에 이게 다 명의자는 자기 건 줄 알고 상대방한테 나가라 하는 경우 많고요. 이 집 어떻게 나누는지가 싸움에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대한민국 오늘 현 주소에도 사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40년 결혼 생활을 한 경우에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남편의 4명이니까 못 만나가라 이렇게 됩니까, 변수님? 내 집이니까 못 만나가라 결론은 안 됩니다. 일단 기분 좋은 결론부터 네. 일단 내 집도 아니고요. 나가라도 못하십니다. 일단 형식상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남편 소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산분할을 해야 되겠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부부가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집 팔아서 각각 돈을 나눠가지고 재산분할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서로 이 집을 갖겠다고 했을 때 아, 그렇죠. 집을 지금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시기에는 다들 자기가 집을 갖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명의자니까 남편한테 이 집에 사시라고 하고 부인한테 그럼 나가라고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이제 정산해주는 거죠. 집값의 얼마를 부인한테 주고 이제 재산분할을 해주고 집 명의는 남편한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시라. 그런데 사실은 돈을 받아서 나가는 쪽이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사례자님도 아마 이 집은 내가 20년간 고생해서 마련하고 지금까지 쓸고 닦고 쓸고 닦고는 남편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나가야 되냐. 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법원에서는 이제 명의를 갖고 있는 쪽.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남편 쪽에서 명의를 갖고 있어서 보통 예전에는 주로 이제 남편한테 그대로 명의를 인정해주고 부인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정산해줘서 결과적으로는 부인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많았고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명의자가 남편이어도 무조건 남편이 이 집을 갖게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부인도 아셔야 되고 사실 남편분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고민을 서로 좀 공유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 정산해준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경우에 이제 부인은 소득을 더 이상 하기가 좀 어렵고 새로운 집을 가지기도 좀 어렵고 또 부양을 받아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입증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형성 경위에 또 부인이 집을 이렇게 얻는 데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 지금 명의가 남편 명의가 아니더라도 부인 명의로 변경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남편 명의더라도 부인 명의로 변경을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남편이 돈 받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한 사건 중에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이제 마찬가지 한 40년 이렇게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부부셨는데 남편 명의로 된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니었고요. 주택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사실 두 분의 재산은 주택이 한 채가 사실상 거의 전부인데 이 집을 서로 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재판부도 고민이 되죠. 집을 반 잘라서 반반 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전혀 여기 기억 없는 것도 아닌데 돈 줄 테니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재판부도 오래 고민을 했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저희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재판부에. 이 집이 가지는 가치나 상징성이 나한테는 굉장히 크다. 이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다 하는 점을 좀 부각을 해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집에 소송 기간 동안 부인이 사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분은 집에서 사시지는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소송 중에 부인이 살았다는 점도 고려가 됐고 이 집이 부인한테 가지는 상징성도 이제 고려가 됐고 무엇보다 이제 이 집을 어느 한쪽이 가지면 상대방 쪽에다가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팔아서 돈을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미 이렇게 황혼이 원하는 분들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자력이 없습니다. 이 집이 아니면. 그러게요. 대출을 받아야죠. 대출도 사실은 힘듭니다. 소득이 없어서. 그러면 상대방한테 정산해야 될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자금 계획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재판부에 어필을 해서. 왜냐하면 내가 이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마련해서 줘야 될 돈이 얼마다. 그런데 이건 대출로는 충당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서 마련할 수 있다. 보통은 이제 뭐 주위에서 돈을 빌린다거나 친정에서 빌려준다거나 자식들이 좀 도와주기로 했다거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자금 계획까지 소상하게 좀 밝히고. 그러면 재판부는 사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한쪽 상대방 쪽의 주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명의자 아니더라도 이 집을 갖게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안에서는 그런 부분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한 아이는 결혼했고 한 아이가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좀 어필을 한다면 이 집에서 우리가 어쨌든 생계를 유지해야 할 그런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집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 한 채뿐이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가 아닌 부인도 이 집에 대해서 재산 분할로 받고 남편에게 현금 정산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명의가 없는데 집을 못 가지나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백소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전람회 기억의 습작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